9월 27일 아침 생각입니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들 하죠. 결실을 벌드는 계절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계절이기도 하니까요. 그 한가위가 일주일 앞입니다. 그런데 삶은 고단합니다. 북한이 하는 꼴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정치판을 보면 우습기까지 합니다. 내년 한가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한가위만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뉴스 퍼레이드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